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진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덜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악인들의 손에 넘기는 게 아니라 회당에 넘긴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너희를 성당기관에 넘긴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이 있었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를 했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공격당한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회당 앞에 고발하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는 유다인들이 십자가에 묵박을 하고 외쳐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부분은 먹는 것과 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제가 여기 초전에 와서 느끼게 되는 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쉬실만도 한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일을 해야만 한다고 내적인 확신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 하고 계십니다. 암만 뭘 안 해도 밥대기라도 갖고든지 뭘 합니다. 도심지 같으면 그럴 여력도 없겠죠. 땀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나마 여기는 자기 앞마당이라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파나 고추나 깻잎이나 뭐라도 한 마라 하죠. 일에 대한 시각을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면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죠.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이 고스란히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하겠지만 노아의 방주 때처럼 그들은 홍수가 밀어닥칠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일순간에 떠나가는 겁니다. 먹음이라는 행위와 일함이라는 행위의 다른 차원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 바오로 사도처럼 바오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에서 죽이려고 모든 수고스러움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훗날에 드러나게 되죠. 악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이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까지 말씀을 하시니 그가 하던 일이라는 것은 플러스 방향, 무언가를 더하고 역량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방향 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독서는 그런 불붙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론의 노선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연중 33주고 다음은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매일미사 책을 읽어보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불붙는 날에 거만한 자들, 내적인 영역에서 자신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저지르는 게 악인 줄 인지하게 되면 멈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도리어 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선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모두 검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독서에서는 바오루 사도가 대살로니카 신자들에게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묻죠.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소동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초전에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보면 그 새벽에 시우 편의점에 뭘 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조명이 번쩍번쩍하죠.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새로운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와 이 성전 정말 대단합니다. 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돕고 자원 예물을 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꾸며놨군요.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이 고스란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삶에서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가진 애를 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름을 조금이나마 남겨볼까 해서 가진 애를 쓰죠. 어제 장례 연도를 갔다 오면서요 무슨 성주, 무슨 별골, 무슨 장악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어르신이 얘기를 합니다. 저 아직도 저 돈 많으십니다. 사람들이 저 돈 내면 뭐 어디 군청인가 어디 앞에 동판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도 천만원씩 내면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런 일이라면 거뜬히 기꺼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작은 판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일이라면 그 명예에 자신의 기꺼이 기부금을 아깝지 않게 내미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겁니다. 그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일,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 되고 너희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왜? 내가 낸 무언가만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매번 쳐다보고 그 가치를 이미 소비시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 이름을 남기겠다는 역구는 사실상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어쩌록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을 거예요. 뭘요? 성체를요. 하지만 성체는 우리의 그 어떤 배도 불리지 못합니다. 딱 한 번 배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 옛날에 신학생들은 서품식을 성김대건 기념관이라는 파란색 지붕의 체육관 밑에서 했거든요. 신학교 옆에 있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밀려옵니다. 그때 성체를 분배하고 남은 것들은 다 누구 몫이 되느냐? 신학교 부재들 몫이 됩니다. 그러면 한 주먹씩 질어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모시고 나마 지와 간의 기별 가듯이 아이고 내가 뭘 먹었구나 하는 표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건 아무 표가 없죠. 그러나 과연 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 성체에 대한 음식이야말로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는 소중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나의 신앙의 척도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을 살고 다시 돌아오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빵조각 하나를 입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가는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수도원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수녀원에서 수녀님들이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같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성체를 모신 순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녀님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단단히 한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 왜? 화장실 가야 되잖아. 그라인께는 화장실 앞에서 예수님 요 잠깐만 계시세이네 갔다 올게요 하고는 얼른 들어갔다 나왔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실제 그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다른 생각이나 허튼일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그 먹음인 겁니다. 제가 지금껏 설명해드린 일과 그 먹음의 상관관계 속에서 오늘 이 독서가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으름의 상태 그게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르타도 일을 하고 마리아는 그 옆에서 예수님 발치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마리아가 드러낸 그 모습이 실질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몫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며 무엇이 더 절실한 일인지에 대한 식별과 분별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너무 지나치게 나를 바쁘게 만들지 마십시오. 너무 무리해서 생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일순간 모든 걸 상실해버리고 절망에 빠져들까 걱정이됩니다.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드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묻고 우리 영혼의 생기를 돌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겁니다. 오늘 복음하는 송입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 아멘